이게 반가운 펀추를 밀린 것 같아요 마이크 안 써도 돼요? 고맨만의 장르군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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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맨! 고맨, 고맨, 고맨!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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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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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맨 워트들 오늘은 일곱시에 팬사인Sein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늦잖아요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짤리시면 어떡해요. 저는 학교 가야 돼요. 어쨌든 내일 출근 그리고 학교 가시는 분들 파이팅! 저도 학생이라 학교를 가요. 내일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저는 TMI지만 내일 학교 끝나고 마카롱을 사서 먹을 겁니다. 저는 과일만 마카롱보다 그 앙버터 맛 마카롱이 있거든요? 그거 짱 맛있어요. 진짜. 이거 요즘 찾아봤는데 진주 맛 진주 마카롱이 있는데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거 짱 맛있대요. 아니에요. 제가 사줄게요. 무섭다고요? 뺄까요? 무섭다고요? 어... 행복한 귀예요. 행복끼. 그거 먹을 수 없어? 안에 같이 쓴 거 아닌가요? 다행이다. Q. 2. 다들 다양한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네요. Q. 어떤 분은 소니. 어떤 분은 캐논. 어떤 분은 캐논. 어떤 분은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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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시네요. 초보! 제일 쉬운 카메라는 어떤 거에요? 역시 폼카 폼카짜! 아 근데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쪽으로 빗나게 된 거에요 빗나게 빗나게 된 거에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빗나게 보이더라구요 감성적